구역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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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자 잠겨 이거 뭐야 흐흐흐흐흐흐흫 구독해주신 공롱돈 레오나님 26길구독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2시라고 그래갖고 1시 40분 그쯤 슬슬 이제 해왔고 딱 이제 키면 될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누신데 일찍 걸렸나 봐요 정말 우리가 언제죠 모더워페어가 2019년도에 나왔죠 2019년도 10월달 말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3년 만에 인피니티 워드에서 새로 모더워페어2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좀 오래 쉬었잖아요 한 6개월 6개월은 넘었죠 거의 한 8개월 정도 가까이를 쉬었는데 그때동안 게임을 거의 건들지를 않아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많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실력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긴장감도 많이 들긴 하는데 못하더라도 감 좀 찾으면서 눈 건강 상태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4개월 차부터 딱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빵장형 살아서 돌아온다 했잖아요 살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더워페어2 베타가 오늘 9월 23일 2시부터 열린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열렸더라고요 긴말하지 않고 바로 맛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31 무기 플랫폼? M4를 레벨업하면은 56 위카루스, LMG, FS에서 허리케인, SMG 등을 잠금해져요 어? 더 다양해졌나? 전작보다? 아니 잠깐만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아니 큰일났네 잠깐 안 좋은 기억이... 오케이 들어왔고요 좀 둘러볼까요? 확실히 근데 콜드워에 비해서 훨씬 더 현대적인 좀 더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UI들이 많이 세련되어져 있어요 훨씬 더 깔끔해지고 모던하고 캐릭터들은 아직까지는 다양하진 않네요 이건 뭐야 오? 너무 멋있는데 캐릭터가? 크... 이거지... 그래 캐릭터가 이거지 이래야지 캐릭터지 FPS 게임 캐릭터지 이래야... 가자 1레벨 뉴비 출격! 아... 나 긴장된다 이게 진짜 게임을 안했어갖고 감도도 뭐고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드네 오케이 일단 기본... 기본무기로 갈게요 아... 기본무기 상태들이 좀 안좋아보여는데 일단 M4부터 조금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조준 설정 알트 어? 캠은... 꺼놓고 할께요 18번 농장 오... 기본으로 갈께요 커스텀 일단 뭐 무기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게 딱 들어가는건 뭐 전작이랑 비슷하네요 야... 무기 이거 뭐냐? 저거... 이거 P-0 탄창 아니야? 오우와... 오우 뭐냐? 오우 잠깐만 아... 나 게임 게임을 어떻게 쓰더라? 너무 오랜만인데? 감도 아예 안 맞아 아... 뭔가 좀...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스라이딩은 안 해야되겠다 그냥 오케이 점프... 점프로 갑니다 오오 뭐야 전략을 좀 바꿔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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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총 왜 저렇게 나와 총 우와 자세가 자세가 택티컬해졌네 엄청 오 더빙도 잘 된거 같은데 이게 그래도 괜찮아 시야도 잘 보이는 편인거 같아요 지금 퀴스트릭 맞다 퀴스트릭 까먹었다 공중정찰 요청한다 오 오케 수납미셀 이거냐 이야 이거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오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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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맛이였어 오 슬라이딩이 너무 길다 오우 수납미가 갇힌 지역을 파손한다 이번엔 뭐냐? 아 병렛냐? 우와 이건 이야 이야 간지 쩐다 이거 뭐냐 우와 전작보다 훨씬 웅장이던데 소리가 오케이 자신감 붙었어 일단 확실한거는요 우리가 이제 콜드워때 느꼈던 그 웅장함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간 밋밋한 전투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얘는 좀 더 전투 웅장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것도 많고 주변 환경음도 훨씬 많아요 우리가 원래 콜드워때는 환경음이 없으니까 전투가 너무 밋밋했었거든요 근데 요번 신작은 환경음도 굉장히 풍성하고 여러가지 총기 때문인가 가버릴거 같.. 자 두번째판 아 그래 확실히 인피니처워드가 게임을 더 잘 만든다 확실히 확이네 점령이네요 오오오 효과가 대박인데 원래 킬다운으로 됐던건데 점수로 바뀌었네요 하긴 근데 점수가 스코어 스트릭이 원래는 urgent Crypt bay Math 킬뽑 핸드팈 저쪽 아래 Oh G Deluxe S S J 오! 다운드랑 잘들미인 것 같애 시야도 아니 근데 생각 suspects 색적 문제가 아예 없네? 원래 콜 오브 chatting 신작하면 색적문제 막 심하고 그랬던데 오 initiation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슬라이딩 없는게 나으려나? 아래있다 오른쪽 아래 오 사운드도 나쁘지 않은데요? 우리 아래? 무빙은 조금 연구를 해야되는거 같아요 무빙이 이거를 할까? 슬라이딩 캔슬은 안되잖아요 슬라이딩 하면서 줌이 안돼 뭐야? 흐르가 나쁘는데? 깜찍 총기 개조 좀 해볼까? 잠깐 멈추고 커스텀 M4는 아직 레벨 1입니다 그리웠다 M4 25 M16 잠깐만 몸체를 바꿀 수가 있네요? 요번에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요? 몸체 바꾸는게? 우와 뭐야 이거 몸체마다 또 레벨이 따로 된다고? 그럼 총기가 몇가지 종류인거야? 그러면은 나는 잠 못잔다 막히긴 했네요 막혀있긴 하네 기본이 있고 막힌것도 있긴 하는데 와 잠깐만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거 아니야? 아니 맛이 이렇게 달라? 아닌가? 내가 오랜만에 게임해서 그런가? 우와 잠깐만 뭐야 이거 파츠수 이거 그거 아니야? 하부샷권? 근데 파츠수 제한이 있구나 아 다행이다 이것도 또 전작처럼 파츠수 10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지 없으면은 전작처럼 개판다는데 있어야지 있어야지 어? 아 못참지 이거는 개머리 제거는 못참지 좀 이쁘지가 않네요 갬성은 어디에 두고 이런 흉물이 어 이건 또 뭐야? 새로운 특전인가? 특전 패키지로 되어있네? 경기에서 획득하면은 어? 아 나중에 이제 획득할 수 있다고 팬텀 음 아 깨물어 팬텀 잠깐만 어? 장전이 캔슬이 안되네? 오호 건너갔다 나 아래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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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궁금한게 워존에에서 들어왔을때 그런 이런 새로운 기능들 있잖아요 매달리기 총속이라던지 이런것들 하하하하 이런게 얼마나 꿀잼일까 난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뭐야 이거 나가기 캠? 뭐야 이거 나가기 캠이 있네? 드론처럼 흐흐흐흐흐흐 캠이 있어? 어? 오우 캠 엄청 많이 치킨다 애들 택 오우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전작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파츠를 달라면은 항상 말랩을 찍어서 좋은 파츠는 끝자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 짝은 역시나 인피니트 워답게 좋은 파츠든 안 좋은 파츠든 랜덤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해보고 싶은 파츠가 있으면 끝까지 레벨업을 하는 거고 좋은 파츠만 찾으려고 해서 말랩을 꼭 찍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쵸? 후방 간다고 해서 꼭 좋은 파츠는 아닌 것 같아 이건 봐봐 딱 봐도 좋아 보이는 파츠가 아니잖아 생긴 게 소음기는 또 여기 중간 라인에 있고 와 저기 오리스 탄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후으으으으으으!! 일단 도망가 뭐야 장갑 거고 장갑판도 있어 애들 으아야야 오 내 오이씨 왜이렇게 많아 총이 타격 부산이 총이 탄이 없어 다섯발 괴력이 왜이렇게 심해 아 렉말 없었으면 좀 재밌게 즐길 것 같은데 어 우와 뭘넥이야 이거 너무 심한데 엎드려! 엎드리게! 오! 오, 됐다. 오, 이것도 되네. 피하시는 거. 오우, 렉 심해. 아우, 심하다, 렉. 오, 이렇게 매달려? 출발!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돼? 야, 내려야겠다, 이거. 아, 씨. 우와우. 총봐라. 우와우허. 총봐라, 이거. 오케이. 오, 오우. 뭐야, 총 왜 이렇게 좋아, 이것도. 조종 속도는 좀 느리다, 이동 속도랑. 실력은 죽지 않았어, 다행히도. 오우. 관통도 되구요. 오우. 우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5-4-5-4-5-5-5 망존하네 적당한 것 같다 밖으로 나갔는데? 타격감 지르네 근데 디코이? 한 번 더 누르면? 이거 뭐야 아 핸드폰 중독 아 핳핳핳핳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오오 스텔스 폭격기 이거 한 번 불러볼게요 스텔스 폭격기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오? 이렇게 부르면 몇 킬이나 할까? 설마 이렇게도 안 하는건 아니겠지 스텔스 폭격기 집중 이 렉 걸리네 나 여기 좀 많이 심한데 에? 으어! 어으 아앜 오! 된다! 으아아앜 후! 이 건 불안해 있다 또야! 아 또야! 이게 겁나 많은데? 아 드릴 딱 있으면 위에다 딱 또고 하면 되는데 너무 맛있게 쏠 수 있었는데 실력이 좀 모자랐다 또 여기네 잡았다 드디어 오케이 맛은 다 봤다 아 20까지 올리고 싶은데 내일 합시다 오랜만에 게임 했었는데 할만한데 게임이? 약간 현타오면 어쩌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승자 한 50명 정도 들어와도 감사하겠거니 했는데 다들 와갖고 걱정해주시니까 울컥 하더라고 딱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아 근데 4일 동안 뭘 하면서 놀아야 되냐 총기 하나하나 맛좀 봐야겠구만 4일 동안 제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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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